portrayed by the final competition 메뚜스 리바 저희 10 경기 남았습니다 다음 점에는 아마 확정될 것 같은데 기세 이어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화이팅 해주십쇼 화이팅 해주십쇼 메뚜스 리바 메뚜스 리바 메뚜스 리바 김지찬이 매년 그려가고 있는 우상향 곡선이 어느 정도인가를 감안할 수 있습니다. 컨택의 김지찬 센터 쪽의 안타. 자리를 바꾸게 되는 오늘입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면 안타입니다. 빠져앉습니다. 끌어당깁니다. 오른쪽의 안타. 극장권에 있던 주자 김지찬 3도 지나서 범을 바라봅니다. 머리부터 슬라이딩. 1회부터 경기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4번 타자 띠아즈의 선제 1타 점 적신타. 이 공연은 5위에서 1km, 비트에 성공하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저희가 안타가와 백선수입니다. 이차즈 2,5-4점에서 4차 경기주도권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인식타는 삼성 라이온즈 1타. 진심으로 인식타는 4 Polsce, 진심으로 인식타는 당은 일입니다. 진심으로 인식타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인식타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인식타는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인식타는 일입니다. 거짓말 fucking 걷어냈고 박벽호 타구 왼쪽입니다 한장싸안 따뜻합니다 한화전에서 또 1번 스트리런 정결 홈런으로 2회부터 삼성 라이온즈가 비기닝을 완성합니다 3점 추가 스코어 4대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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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냈고 김원군의 타구입니다. 좌측 좌익수 뒤로 물러납니다. 담장쪽 담장을 넘어갑니다. 3점 추가 스코어 4대0입니다. 3점 추가 스코어 4대0입니다. 1점 추가 스코어 4대0입니다. 4대0입니다. 5대0에서 5대0차가 안되기도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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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 절대 제가 시키는 거 아닙니다 네 동재형이 자주 시킵니다 제가 다 젖어서 오늘 자전자에다가 안전자에다가 예정에 안전자에다 그 안전자에다 안전자는 안전자에다 언젠가 동재형 올라올라. 동재 있다 우리 동재 있어. 동재형 있다. 가만히 다리껴 볼게요. 동재형 이동 GOSTIirm yes, GORTIил as you . The!" Let's go!"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